에너지, 에너지, 효율적으로 에너지, 에너지 함께해 작은 마음 모아 지구를 얻게 NG세대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광희입니다. NG 아니죠. NG 맞습니다. NG가 뭐냐고요? 바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넷 제로, 탄소중립이라는 뜻입니다. 이번에 탄소중립 실현을 의미로 에너지 효율 혁신 챌린지를 준비했는데요. 챌린지 댄스에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. NG, 바로 탄소중립 넷 제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. 참 따라하기 쉽죠? 우리가 다 같이 챌린지 동참과 함께 NG세대가 되어보아요. 지구를 얻기는 NG세대 워 지구를 얻고 있습니다. 지군맨ора